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폐업을 해도 세금을 내야 한다 세금에 시달리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영업자 폐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그만큼 안 좋다는 증건데 그에 반해서 자산가격만 올라간다 뭔가가 매치가 안 되는 거죠 모순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자영업자는 계속 폐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계속 오래 가다 보니까 개인 병원들까지도 이제 다 폐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 어떤 세금이 문제가 될 것인가 폐업을 해도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서 과세가 나옵니다 세금을 내라고 고지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는 참 황당한 그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난처한 경우에 처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부가세가 제일 문제예요 부가세는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준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우리가 부가세는요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든지 뭐를 먹든지 간에 아니면 물건을 사든지 할 때 100원짜리에다가 부가세가 10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 110원이에요 그러면 110원은 그 10원을 누가 부담하느냐 최종 소비자가 부담을 해요 마지막 소비자가 소비자가 부담을 하는데 사업자한테 그 물건을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0원 플러스 10원이 간다 이거 이게 부가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자는 이 소비자한테 10원을 받아가지고요 이 10원을 자기 입마에 포켓하는 게 아니고 이 10원을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내줘야 되냐면은 국가한테 부가세를 납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돈을 자기가 전달하는 입장에서 부가세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사업자 입장에서도 이렇게 매입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매입처에서 물건을 샀어요 물건을 이렇게 사니까 본인도 이렇게 만약에 이제 100원짜리 하나를 사가지고 아기는 이제 90원에 사가지고 9원을 자기가 부가세를 부담을 했어요 그러면 이 9원을 부담을 했는데 결국은 이거 소비자한테 팔 거거든요 그래서 이 10원 있잖아요 이걸 매출세기라고 하고 이걸 매입세기라고 하고 그러면 10원에서 9원을 빼면은 1원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원만 내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부가세의 기본 공식입니다 제가 이거를 가지고 예전에 바다 이야기를 할 때 바로 이 논리를 가지고 바다 이야기 사건을 그때 이제 다 판결 다른 데에서 줬던 거를 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바다 이야기 사건이 과세가 유지되게끔 된 경우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판사를 설명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업자일 때는 공제를 해줘요 공제를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무슨 물건을 사잖아요 물건을 사면은 이게 100원짜리를 사면은 애기에다가 10원이 있잖아요 이거를 그러면은 이렇게 사업자여가지고 이렇게 매입을 하고 매출을 할 거 아닙니까 이거를 공제를 해준다니까요 공제를 공제를 해주고 이 사람이 받은 거를 하고 이거 공제를 자기가 이렇게 돈 지급한 거 10원 10원 받은 거에서 9원 이렇게 이쪽 사업자에다가 준 거 빼주고 이거를 이제 공제를 해주니까 이제 1원만 내는 건데 중요한 거는 폐업을 하게 되면은 사업자가 안 돼요 여기는 이제 비사업자로서 개인이 되잖아요 개인이 되니까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이쪽에서 이렇게 매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건을 사가지고 물건을 10개를 사가지고 5개 팔았어요 그러면은 5개가 이제 남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이제 재고자 이거죠 잔존자라고 그래요 잔존자라 잔존자라에는 재고도 있고 상가 업무 같은 거는 상가를 빌렸잖아요 임대를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고정자산이 있고 재고자산이 있고 권역자산이 있고 고정자산은 그러면 감가상각을 해가지고 부가세를 내라 하고 재고자산은 그에 따라서 이제 자기한테 사업자인 상태에서 이 개인한테 공급한 걸로 봐버리는 거예요 공급한 거 왜 10개에 대해서 이미 매입세액 공제를 해줬잖아요 그런데 5개는 국가가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인데 매입세액은 이미 2020년에 매입세액을 10개에 대해서 10개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이미 해줬어요 그러면 매출세액은 2019년에 5개를 팔았으니까 그러면 5개는 매출세액이 5개밖에 안 들어온 거예요 과연 5원밖에 안 들었고 이거는 10원을 더 공제를 해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손해보잖아요 손해를 보는데 이제 2021년에 그러면 5개 팔면은 이제 다 이렇게 다시 들어오면 똔또이 되니까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폐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5개를 플러스 5개가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5원이 더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온다 이거예요 안 들어오니까 내가 토해 10원 해준 것 중에서 5원만 5원 빼고 5원은 토해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토해내라 이거예요 폐업한과 동시에 사업자로서 내가 공제를 매입세액 공제를 해줬는데 사업자가 아니니까 이제 토해내라 토해내라고 하는 걸 이제 복잡하게 말을 해서 잔존제하로서 뭐 자가공급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폐업을 하면요 일단 부가서는 부가서는 토해내야 된다 이거예요 토해내야 된다 토해내야 이거를 신고해라 이거죠 이렇게 이제 부가서는 1기가 있고 2기가 있어요 이게 이제 6월 30일까지 잖아요 1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 만일 때 이제 폐업을 했었다 폐업을 했으면은 이 기간 동안에 이렇게 사업을 한거죠 아니면은 이때 이제 폐업을 했다 이때 폐업을 했다면 이 기간 동안만 사업을 한 거고 그러니까 그 다음달 25일까지 신고를 해라 신고를 꼭 해야 된다 이거예요 신고를 하고 플러스 납부까지 해라 잔존제하가 있으면 이런 부분들이 토해내라 이거예요 이 개념이 그래서 국세청은 꼭 이거를 본다 이겁니다 폐업한 사람들을 그대로 그냥 오케이 고생 했어 그동안 세금 내느라고 고생했어 잘 가 이렇게 안 한다 이거 저것이 또 세금 안 내놓고 또 도망갈까 하면서 한번 야 웃어봐 웃어봐 해가지고 감사 지적 나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실제 사건에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상가를 들어가면 상가를 임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도시가스 시설 공사를 하잖아요 공사를 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잖아요 인테리어 시설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냉난방기 난방기를 달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식탁 의자 이런거 의자 이런거 다 음식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음식점이다 생각할 때 음식점 식탁 의자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방 가구 구입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간판 달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 가지고 큰 사업이 이제 한번 해 가지고 돈을 벌어야지 하면서 축하 환까지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이쪽 그 문정도 법조단지 이게 뭐 건물들이 뭐 한 보통 3500명씩 들어가는 큰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아보면 산책하면서 돌아보면은 아 또 이제 또 폐업한다고 또 이렇게 임대 개시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눈만 뜨면 이제 또 이렇게 나오고 눈만 뜨면 또 나오고 새로운 데 나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얼마나 눈물을 머금고 이제 폐업을 하겠어요 폐업을 하는데 국세청은 이렇게 보면서 어 이거 말이지 이거 다 인테리어 냉난방계 식탁 의자 주방 기구 간판 이거 전부 다가 잔존제하야 잔존제하니까 이거 얼마든지 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거야 도시가스 시설공사 인테리어 이런거 냉난방계 식탁 의자 주방 가구 간판 이런거 다시 재활용이 가능한 거니까 이거 잔존제하다 잔존제하니까 부가세 다시 토해내라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 이게 매입세 공제 해줬던 거에 대해서 각 이렇게 사업자 1 사업자 1 2 3 4 5 6 각각 이제 뭐 무슨 산업 무슨 산업 무슨 산업 무슨 뭐 인테리업자 무슨 뭐 기구 뭐 이런 데서 다 매입세 공제를 받아왔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다시 토해내라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 이제 그러죠 음식점 사장이 아니 진짜 너무하네 너무해 아니 내가 눈물을 머금고 이게 폐업을 하면서 바라야 왜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냐 임대 계약을 해 가지고 이제 폐업을 하게 되면은 내가 원상 복구 의무가 있지 않느냐 원상 복구를 내가 음식점 하기 위해서 이거를 시설을 했는데 인테리어 값도 못 나오고 내가 지금 폐업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를 임대 입자가 이거를 인테리어 됐다고 아이고 고맙다 그건 내가 쓸게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다 원상 복구 다 해야 된다 이거예요 원상 복구를 그리고 다 이런거 원상 복구를 해 와 가지고 다 이제 없애버렸다 이거죠 주방 이런것도 다 이런거 다 해가지고 다 없애버렸다 이거 이거는 멸시를 해버렸다 그러니까 다 멸시를 해버렸다 이거예요 원상 복구 그러니까 폐기업체가 와가지고 다 뜯어가지고 다 가져가 버렸다 솔직히 이거 하나만 내가 30만원에 팔았다 이거 한 500만원에 준거 받아온거 내가 30만원 주고 판 것 밖에 없다 이런거예요 그러니까 국세청이 증거 내나봐 증거 멸시를 한 증거를 내나봐 그리고 이거 매각한 증거 내나봐 이렇게 와 진짜 너무하네 너무하네 막 이렇게 된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제가 실제로 했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법무과장 시절에 이거 전부 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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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인용 인용으로 해버린거예요 야 아무리 그래도 입증이 그 좀 아니 내가 못 믿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전부 다 부가서 참존재하다 해가지고 부가서 퇴널하고 가서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전부 다 인용을 해버린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뒤로부터는요 인테리어 인테리어 가지고 이거를 잔존재하라고 하는 그런 무식한 공무원이 세무 공무원이 없어졌다 왜 아예 그냥 우리가 멋으로 박아 놔버렸기 때문에 지리외신이라든지 이런거 사전 답변 보면 인테리어는 어차피 멸실되는거예요 원상복구 의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잔존재하가 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냥 어차피 멸실될 것이다 이거예요 잔존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세무 공무원이 이렇게 세법에 대해서 무지를 해버리면은 국권의 행정을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무지를 해도 국세청이 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과세 세금 내고 그러면서 고지서 나오면 국가하고 싸우는 것이 되어버린거예요 그 개인의 무지한 사람하고 싸우는게 아니고 그래서 그게 한 단계 한 단계씩 계속 넘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단계마다 액수가 뭐 이런거는 이제 그때 350만원씩 뭐 이런거 500만원 이렇게 과세가 돼요 그러면 이거를 누가 이렇게 내일처럼 이렇게 보겠느냐 이거예요 액수가 적은 것들은 돈도 안 나오고 옆에서 누가 뭐 도와줄 사람도 별로 없을 거고 그러니까 자영업자는 그래서 무전 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내 스스로 이 세금에 대해서 잔존재하 자가공급 이런 말도 몰라 죽겠는데 그것 가지고 국가서 때려놓고 나를 체납자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체납자를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체납자 만들어 놓으면 애기다가 이제 또 부가세 번세에다가 번세에다가 플러스 가산세까지 해가지고 고지를 해 그래가지고 체납자 만들어 그러면 이건 내가 못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 재산 하나 있으면 아파트 아파트 있다 그러면 무조건 압뇨 뭐 채권이 있으면 금융기관 애금 무조건 압뇨 그리고 요즘은 송영길 의원이 뭐 이렇게 더 만들어 낸 거 있잖아요 친인척 친인척 계좌 조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뭐 고액 고액 체납자니까 5천만 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친인척 계좌 그러니까 친인척까지 다 떠들어 보는 거예요 이제는 체납자 만들어 놓고 이렇게 5천만 원짜리만 만들어 놓으면은 다 친인척 계좌 다 떠들어 볼 수 있다니까요 국세청이 그러니까 그래서 1984년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조지 오일에 빅 브라더가 이제 드디어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뭐 이렇게 뉴스 보니까 장하성 그분이 자랑을 했던데 우리가 투자와 투자와 투기를 구별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다 개발해 가지고 운영해 보니까 좋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 사람들마다 집을 몇 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또 이제 임대를 줬는지 안 줬는지 그리고 월세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거 다 지금 다 돌려 보니까 다 나오더라 누가 누구는 투기로 했는지 누구는 투자로 했는지 그거 다 나오더라 이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내로남불이 안 되면 안 되기를 바랄 뿐이에요 우리는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힘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빼고 힘 없는 사람들만 당신들만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개념 법리가 정리가 돼 버렸다 이겁니다 또 기억나는 사건들이 보면은 음식점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쪽 단계에서 이제 부동산 임대업으로 바꿔요 부동산 임대업으로 바꿔 가지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폐업을 한 걸로 보고 이 상가 음식점 상가 건물 상가 건물 이 부분에 대해서 맵세 공제한 거 그러면 토해내라 토해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또 청구인이 뭐라 아니 세상에 진짜 너무하네 이 상가 건물에서 음식점 하다가 하도 안 되니까 눈물을 먹은 건 내가 부동산 임대업으로 임대업이나 할까 해가지고 관여가서 업자로 이렇게 바꿔 놨다니까 뭐 이런 식으로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내가 폐지한 게 아니고 폐지가 아니고 사업의 변경이다 이거예요 사업의 변경 내가 계속 사업자 아니냐 라는 식으로 하는데 아 우리는 그냥 폐지라고 본다 왜냐하면 음식점은 안 하는 건 맞잖냐 그러니까 폐지 아니냐 그러니까 잔존 제한 내놔도 상가 건물 거기에 대해서 부가세 맵세 공제해 준 것도 토해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무제한 세무 공무원 만나가지고 힘든 사람들이 많았다 지금은 아예 또 이제 정리를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업의 변경인 경우에는 이거 잔존 제한가 아니다 그러니까 부가세 토해낼 것이 없다 라는 식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이런 식으로 누구 하나가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부딪혀야 뭔가가 개념이 정리가 된다 이거죠 법을 부가세법을 법령을 아무리 받아요 여러분들 세법 아무리 보십시오 보십시오 북세청 백문 백답에서 근거조문 옆에다 적어놓은 거 없어요 없어요 근거조문 적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리고 근거조문 적어봐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무리 봐보십시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세법이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세법에 대해서 평소에 자기가 국세청 세무 공무원으로서 평소에 이런 거 근거조문 따져가면서 이거 왜 그럴까 이 조문의 해석이 왜 그럴까 이런 식으로 고민하지 않는 이상은 세법 보여줘도요 무슨 말인지 볼 때는 무슨 말인 것 같은데 또 이렇게 한 바퀴 오른쪽 돌아보면 또 이제 먹어버리니까 아무것도 뭐 그래서 법리 해석이라는 게 이렇게 치열하게 해야 되는 거에요 치열하게 사건을 통해 가지고 판례까지 모든 사건들을 부딪히면서 이렇게 이렇게 쟁점이 정리되고 정리해서 축적이 되면서 그게 법리화가 되는 것이지 갑자기 누구 거 봐가지고 뭐 백문 백답 봐가지고 법리가 뭐 만들어지고 법리가 향상되고 그게 아니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누군가 그렇다 하더라 그 말만 가지고 가지고 근거조문 뭐냐 하면 몰라버리잖아요 근거조문 좀 말 좀 해달라 그러면 힘들어해요 짜증내버리고 예민해가지고 확 하고 욱하고 터트려버리지 그냥 성질내고 저는 이렇게 부가세만 가지고 뭐 종소세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신고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왜 이게 자영업자 폐업이 이렇게 많아지는 게 왜 이게 진짜 중요하냐 여러분들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가 10년 뒤만 보면요 2030년에 보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닥치는 게 출산율 저하에요 출산율이 저하가 돼가지고 저하가지고 인구가 감소한다 이거에요 그러면 경제활동 인구가 적어지는 거예요 경제활동이 적어지는데 대신 뭐냐 확실한 거는 노령화가 되는 거예요 초고노령화가 돼가지고 이게 35% 이상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노령인구가 그러면은 20대 지금 30대 사람들은 죽으라고 죽으라고 이래가지고 이분들 먹여 살려야 돼요 죽으라고 이래가지고 그야말로 세금 내면서 본인 자영업자가 이렇게 폐업하다가 폐업하면 세금까지 다 두드려 맞으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노령인구 부양을 해야 된다 이거에요 세금을 내가지고 그리고 또 공무원 인구가요 이게 무지막지 않은 거예요 지금 현재 일본에 어제 신문에 뭐 그렇게 나왔대 일본 신문에 한국은 가만히 놔둬도 침몰할 것이다 공무원 인구가 일본의 6배에요 일본의 인구하고 일본은 억단이잖아요 인구가 우리는 천단이잖아요 근데 공무원이 6배고 앞으로도 계속 이 정권에서 계속 올라간다 근데 공무원은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은 복지부동이 공무원의 생명이다 라고 보면 되죠 뭐든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직위 하나씩 만들어지면 공무원 한 사람당 끝발 하나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9만명 생기면 9만명의 끝발을 부릴 사람이 또 생긴다 이겁니다 그러면 공무원 국민은 항상 더 힘들어지는 고통에 따른다 공무원이 조성 행정을 하고 구제 행정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겠느냐 이거 지금 대기업 다니다가 공무원 한다고 하잖아요 9급으로 들어와가지고 왜? 정년까지 포장되고 연금도 나오고 뭐 그러니까 그런 거에 안주해야 될 사람이 자기가 뭐를 막 깃발을 들으면서 갑이 돼가지고 뭔가가 4조에 갑이 나오면 막 앞장선대요 그러니까 앞서가는 말이 조랑말이라는 비아냥을 듣더라도 아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닌 건 아닙니다 긴 거는 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 이거죠 다 눈치 보면서 남이 하면은 숟가락 공치사할 것이 있으면 내가 숟가락 얹어버리고 그 타이밍만 잡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무슨 일이 있으면은 무조건 먼지 하나까지 다 털어버리는 거죠 먼지 하나까지 다 털어가지고 막 과세해버리고 규제해버리고 수사해라 하고 구속시켜버려라 막 이렇게 하고 그런 거는 보는 초등학생들도 공무원 시키면은 그렇게 해요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거는 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규제에서 회간납 빼는 것이다 이거예요 규제에서 규제에서 회간납 빼는 이거는 본능이다 이거예요 규제는 그런데 회간납 빼 버리면 구제가 되잖아요 이거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고 양질의 공무원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만 공무원이 된다면 나라가 좋은 나라 되겠지만은 거의 복지부동화 되면서 또 이권이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더 부패해지겠죠 교묘하게 머리가 더 좋아지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면은 이 나라는 그야말로 그야말로 예견되듯이 지금 2030년 이런 일이 현실화가 되어 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배가 침몰하지 않을래야 안 할 수 있겠느냐 지금 뭐 부동산 투기 투자 프로그램 개발했다 아니 왜 4년 내내 5년 내내 이렇게 부동산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가만히만 있어도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올리지를 않았다 가만히 놔둬도 그런데 올려놓고 생색내고 뭐하고 막 그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쪽에다가 관심을 그렇게 가지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 지금 이런 이면의 관계가 이게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더 중요해요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그대로 까라앉는다 제가 볼 때는 이 배는 까라앉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게 생각 지금 자영업자 이 폐업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건성으로 이렇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보상이다 아주 큰일이다 지금 보통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뭐 무상으로 퍼져 가지고 그러면 뭐 자영업자가 몇 푼 받아 가지고 일어나고 뭐 그러겠습니까 일을 해야죠 일을 하고 물건을 팔고 그래야 이게 신이 나와 가지고 경제도 돌아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답답한 현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기를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욱 하는 거 조심하시고 성질 한 번을 더 내쉬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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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ر